안녕하세요. 경선식 에듀학원 대치점을 올해 7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시험이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에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7월에 경선식 에듀학원 대치점을 오픈을 했는데요. 중학생, 고등학생을 모집해가지고 그 중에서 고3과 N수생이 총 10명이 들어왔습니다. 대치동에. 자 그 중에서 학원 들어오기 이전 학교에서 본 전국 모의고사 점수를 갖다가 다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7월에 오픈한 다음에 이제 9월 모의고사 즉 2개월 후에 점수 변화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2등급 받던 8명의 학생은 모두 1등급으로 변했고요. 3등급 받던 학생들은 2등급으로 변했습니다. 2개월 만에 2등급을 1등급 끌어올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7등급이 4등급으로 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게 2등급에서 1등급 가는 거예요. 1등급으로 수월하게 갔잖아요. 그죠? 자 왜 그랬을까요? 단어를 1개월 내에 완벽하게 끝내줄 수 있는 것은 경선식 에듀학원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유형별 프리비법을 통해 가지고 독해 50분 시험 시간을 15분이나 줄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점수가 쉽게 가능하게 나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2,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점수 올리기 힘드냐? 자 그것은 수원 영통학원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수원 영통학원 같은 경우는 오픈한 지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동안에 그 전체 학원생들 중에서 50%의 학생이 모의고사를 모두 20점 이상 향상을 시켰어요. 최고 67점까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여드린다면은 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고1 모의고사 점수를 30점 받고 들어왔어요. 중3 학생이었는데 그런데 6개월 후에는 고2 모의고사를 97점을 받아서 67점이나 향상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점수가 거의 낮았던 학생들이 몇 점까지 올랐나 한번 보세요. 54점을 향상시키고 53점, 47점 즉 40점 이상 향상된 학생만 해도 12명이나 나왔습니다. 영어 모의고사에서 40점 이상을 6개월 내에 또는 5개월 내에 이렇게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학원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그만큼 경선식 에듀에서는 단어를 1개월 내에 완벽하게 끝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전국 1위 나온 그러한 문법 독해를 가지고서 등급 향상을 갖다가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경선식 에듀에 훌륭한 커리큘럼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대치점의 원장님께서 관리를 엄청나게 열심히 잘해주셨기 때문에 나온 성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경선식 에듀 대치점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